아 근데 그리드랑 헤드 안 맞으면은 존나 센 거 같아요 아 씨.. 힙 안 할라 그랬는데 근데 느려서 헤드를 잘 맞는 거 같아요 아니야 그냥 얼굴이 커서 잘 맞는 거야 흐흐흐흐 씨X 매태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난 뒷구멍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하일 수도 있겠다 2층 아니고 일단 어 그래요? 그럼 여기 한번 보죠 해치 막는지 대답합니다 애 지하구요? 아이고 응? 얘네 해치 안 막는데? 존나 달리면 지하다 지하 그래요? 10분 정도 지하 강사자 뿅쇼 아저씨 구함 아 뒷구멍 존나 달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? 해치 하나 안 막는 거 같은데 어 안 막는다 안 막는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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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달려야 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빨빨빨빨빨 아 씨 막았네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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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차 미라 맞잡니다 맞잡니다 다잉 어? 이걸 설치했다고?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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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있어요 연막 부려봐요 다 썼어 연막 다 썼어 공 위에 열리니까 놀라지마 말캠 있어가지고 아직 계속 인테리blick 자항 속itar은 남만 student 아 newspapers 아autre 눌어있어 마에 Christina 와 와 프로젝트 와 와 와 teeth tracks 으로 사살 지면